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두유나 음료수를 사면 마스크를 덤으로 주는 이벤트까지 등장했습니다.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주니 좋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이런 시국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함께 나옵니다.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두유입니다. 24팩 이상 사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써 있습니다. 매일 유업 측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 여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. 먼지 떠리기를 사면 마스크를 준다는 TV 홈쇼핑도 있고 아예 음료수 옆에 회사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. 롯데 칠성이 기획한 이 행사는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일부 소매점에서 진행됐습니다.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따로 사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. 그러면 이렇게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슈를 잘 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재고가 뭔가 사재기 의혹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. 마스크 전 하나만 사 필요한 건데 굳이 뭐 음료수까지 필요는 없잖아요. 코로나 바이러스에 편승해서 어쨌든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?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니 좋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SBS CNBC 강산입니다. 3 6 8 7 18 20